최상 장 intéress. 스포츠 7 1 7 2 7 1 하프? 하프 하프요? 하프 하프요! 흥선생님 만월입니까? 저.. 만월입니다 하프 하프 하프요! 받을게유 콜 고올 콜 들어와! 안 되겠어 오늘 이번 파워 우린 간다 장매님 광땡이시잖아요 들어오시죠 하프요! 안하셔도 돼요 어차피 칠거니까 저는 계속 안행허사 없습니다 이거 불장합니다 하프요! 죽겠는데? 바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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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땡이라 죽기는 싫었어 아 진짜요? 딱 보니까 장땡이라 죽기는 싫었어 아 진짜요? 망탕 구리구리 일팔방땡! 아아! 아이고! 요래! 인생을 한 번에 오르기라! 이게 하프로 받은거라 땡값이 좀 나올텐데 아니 50억 거기 수술침대 좀 뜨뜻한가 모르겠네 응? 땡값 9000이네 9000 땡값이 틱타시며 빠르다 빨라 자기 분이 2가지 헐! 하아.. 뭐 그까라니까 뭐! 하단 불쥐우고! 오오잇! 아 채팅창 이거 좀 읽어드릴까요? 김이나재 좀 벌더니 신났어 크크 뭐 이런거 있어요 흐흐흐흐흐흐 재밌는거는 읽어드릴게요 나오면 아재래 호구의 화살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빙! 하이! 무슨 말씀이시죠? 시청자까지.. 아 이러면 시청자까지 속이고 있어요 지금 아 언제까지 쓰레기같은 노름 할거냐 뭐 이런것도 있었어요 바쁘여! 합투? 두분 죽으시고 이 투전은 역사 대대로 내려온거에요 아 왜 코리야 따선생이 아.. 쿠사야 쿠사 이거 보니까 가보! 여덟끝 가보! 아우 우리 따선생님 아우 진짜 진짜 미쳐 아우 따선생 따선생님 진짜 이기자 아우 이게 따선생님 믿을수있는 100% 안전매치 이기어로조 하스톰 가입시 전원 카드팩 뒷면 100% 증정 월드오브레크래프트 팻 무료 증정 즉시 이동 배틀레스점 끝점 시어로즈 아우 아우 백길 선물했대 말도 안되는 소리야 아우 뭐야이거 밴드립니다 자꾸 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요 하프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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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하프 아 이거 시청자까지 구길라니까 힘드네 이게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기민캐스터님 방송 따로 개인 방송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방송 켜셨나요? 네 지금 방송 켜셨으니까 그 뭐야 즐겨찾기인가 뭔가 그거 하세요 나중에 또 대회도 하시고 하니까 말로깔로 또 침 선생님이 해장국 한잔 한번 매겨주시네요 아니 왜 달리냐면 제가 공구가 달렸죠 좀 괜찮은거 붙었어요 시청자만 많으면 괜찮아요 아 짜고 알린대 알리 어떻게 알았어? 남매싸움 너무 심지어 알리였어 이렇게 강간이 용돈을 준답니다 멋있는 오빠네 아 따뜻한 오빠네 된사람이냐 난사람 난사람 그녀를 처음 만난건 삼성동 챔피언나이트였습니다 수술진 웨이터의 손에 이끌려온 그녀 왜 이렇게 옷을 야하게 입었냐는 말에 알아서 뭐하냐면서 받아치던 그녀 그녀도 제 매너와 말소음씨에 흔들렸는지 가벼운 농담에도 미소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단둘 술을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술기운에 나온 말이 문제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저기 들어갈까? 여자를 앞에 두고 가고싶은 그곳 시공의 폭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티어리 오브 더 스톰 티어리 오브 더 스톰 티어리 오브 더 스톰 따당? 이번판에 담글라요? 따당? 따당! 어이씨... 하이... 하이... 아 또 저 알린대... 장사입니다! 음... 내꺼야... 으하하하핳 아니 은근히 50억까지 가졌어 아... 유지말 하는거지 유지말 43억이었나 그랬는데 아니 47억 47억이었어요? 유지말 하는거지 유지말 오 깔렸다 하프 하프요? 하프 하프요? 하프 하...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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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민 캐스터님 폴저치 아이디 뭐예요? 방ند 박서 김인리 김인리 Dat 지금 가도 그렇잖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junk teav 하프 표현 따당 하F ограф 하프 하프 하 зн요 하하 하하 그냥 가자 한 번 한 번 키워줘 한 번 키워줘 오라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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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푸 한 번 가? 에이 오라푸가? 오라푸가? 어?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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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하푸 눌렀어? 아냐 지금 연기야 저거 지금 홍차가 떴어 홍차가 떴다고 아까부터 계속 삥인 줄 알고 하푸 했다고 그러고 이거는 제가 건드린 곳이 아니오 나 진짜 잘못 누른건데 어떻게 두 번 연속 잘못 눌러 뭐야 6억을 가져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까지도 않고 누가 앞뒸에 몇 개 줬단 말이야 나 하사였어 자기들끼리 돈은 그거 한 번 확인해 봐야 돼 어허? 자기들끼리 도는 거 있어 분명히 아 이상하게 아니 나는! 내가 뭘 잘못했니 하프야? 나 여덟 끝이었어 여덟 끝 나 진짜 구사였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자고 하려고 하프? 하프야? 저 원래 6억이었어요 돈 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돈 안 끌었.. 진짜 꾹찌다 돈 안 끌었습니다 사막! 사막에서 길을 잃고 희망을 잃어가는 중 나는 발견했다 그곳은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그곳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다음번에 얼마 끄는거야 반만 먹고 패팅했다잉 띄워주세요 치워주세요 따당이 다 빠지고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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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회차형이 안 칠 줄 알았어 따당 따당 아니 나 실수로 막 누를 때가 있어 하프 아 이거 이분 또 시작인데 아니 이분 맛 들리셨는데 일곱군 장땡 나오신다 떴어 떴어 그러니까 적절이 섞어줘야지 땡값 좀 나올텐데 2700? 우스님 좀 하시네 야포는 상대가 아니야 전혀 감도 안잡혔다 방금껏 아 네오네오3님이 별풍선 일십 백천만 십만백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감사합니다 아 짐성대님 많이 오시네요 하프 하프야 요새 만화는 어떻게 잘 하시나요? 아 죽지 못해 삽니다 하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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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땅 하프게 상대방 하프 하프 하픈 하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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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지금 팔 내는 거 보면 가만 안 잡혀? 광땡이야 팔땡이야 확인해 광땡이야 빨땡이야 쏘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광땡 그러면서 광땡 광땡이야 광땡이야 아멩오사 아멩오사 아 이게 한팔이면 안 됐다 땡깝이여 형 마무리됩니다 이걸 랜드블렉 아 한 명 쪽 빨아먹었죠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 저거 먹었으면 진짜 멋있어졌는데 랜드백스 됐는데 그 아 쪼림 쪼림 쪼림짱 하이요 하프 하프 이 정도는 먹으셔 하프 하프 하프요 하프 하프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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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먹고 싶은데 기다려 홍차 내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홍차 내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홍차 내리는 시간이 드립 홍차 하나 줄까요? 하프 하프요 하프 하프 죽어도 돼지 하프 서 자동缀 와 그 벚 아 etcetera 그냥 받으셔 익숙한 그 소리 하프 인증번호 못들었어 장난치다고 하프 너 귀가 안좋은가 이거? 1번 누르고 잘 들어 이거 내가 전화하면 그녀는 받아주지 않는데 하프 하프? 하프야 뭐야? 하프에요? 따 땅 진성생에 좋은거 뭐 좀 잡으셨나봅니다 좋지도 않아요 엑수가 적으니까 죽어 따윤이까지 죽으시고 너무 심했습니다 방금꺼 하프요 한번만 달려 한번만? 다시 충전해야돼 지르면 죽겠다는거 아니야 지르면 하하핳 하하핳 콜에 따선생 내가 콜에 줄게 죽으시고 꽝꽝맨님도 죽으시고 받으시면 되죠 꽝꽝님이 하하핳 심성생 한번 뭐 잡았나 한번 봅시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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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좀 조용하신거 같아서 미쳐본거에요 먹지를 못하네 먹으드렸습니다 홍차가 없으니까 이게 뭐 금방암 마이크님 계시면은 제가 20억뿐이겠습니까 마이크님 오면은 그때부터 보물고 불린 그 찬스에요 먹는사람임자 먹는사람이 바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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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타피오카 괴담 아시죠 먼저 퍼먹는 사람임자에요 타피오카 타피오카거든요 꿀이네 꿀 달사람불이네 바푸요 다푸요 바푸요 하핳 맨날 헷갈려고 타카오핀인지 타피오칸인지 자 판 키워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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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으면 바로 팩 가는거죠 네 네 잠깐만 6이 둘다 에이 여기 하복 버리는거죠 당연히 음 알겠습니다 네 땡잡이라고 또 붙었어요? 동성생 아무것도 아니야 오 땡 아 땡잡이 나와 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오 왔다 걸어다니는 그 보물 왔어? 하프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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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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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 둘이.. 아.. 얘 뚫렸으면 안됐는데.. 아.. 아니.. 전 떴는데 지금.. 지금 알았어 이거 한바퀴 돈거는 아.. 저도 알았어.. 저도.. 막 박정현이가 없어갖고.. 그러면 죽으세요.. 아.. 박정현이 없어갖고.. 맨날 박정현이래.. 일 깔린거 보시면은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일 깔렸는데.. 먹으십쇼.. 걸쭉 하이 막걸리 한잔 먹고 걸쭉 하이 타피오크 한잔 먹고 목에 걸려라 아니 다 땡은 못먹어 다 땡은 못먹어 얘들아.. 하프요? 하! 하프요? 하프요? 잔돈 없이 딱 육아 깎고 오셨어요 스.. 스까묵까 스까묵까 스까묵자 스까묵자 나를 충전의 길로 안내했던 하프 패가 또 떴네 하프요? 하프요? 삼시자 악몽을 떠올려버렸어요 들어오자마자 암행어사 뜬 사람 있어요 여기서? 사망 들어오자마자 암행어사 하하크 썼어요? 아.. 8땡 아냐? 8땡? 아 이걸로 죽어야돼? 3이 있으면 죽어야돼. 3이 왕이야. 땡잡이 때문에. 이거 땡값 5억은 나가. 이거 5억 나간다니까? 유래 인생을 한 번만에 오르기라. 아니 미리 언지를 해주기로 했잖아. 이러면.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진짜 이걸 또 통수치냐. 와 이제 다 나왔대. 미리 언지를 준대. 야 이거 군들이야 군들. 미리 언지를 주면 다른 분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어쩔 수가 없었어. 하프요? 아니 나 진짜 어이었네. 하프요? 근데 이거는 3땡 갖고 끝까지 쫓아온 니 잘못이야. 하프? 하프요? 이거 누구 잘못을 타투할게 아니야. 띵잡이랑 3땡이 있었어. 받지 않아. 똥 선생님도 핸드폰 전원 좀 켜주시고요. 나 진짜 굉장히 지금. 떨지 말고 또박또박 말해. 떨지 말고 또박또박.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울지 말고 이렇게. 받을게요. 배신맨과 통수의 동의를. 하프요? 뒤져버라. 배신과 통수의 동의를. 아 없다. 의식이 아네. 야 땡깝이 퍽이나가냐. 와 나 진짜 깜짝 놀라는데. 죽겠지 뭐. 죽고. 가자고. 알리. 구사. 구사 예상합니다. 뜬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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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같이 가. 습가급자. 습가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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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하. 오우. 밀어줘? 오빠 밀어줘. 밀어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먹은 거 있으니까 밀어줄게. 다섯과. 아. 장삥. 아. 아하. 습가목. 습가목어야 되는데. 아. 못 먹었네. ㅋㅋ ㅋㅋ 오쿠아 바뀌었습니다. 아. 맨 처음에 5나올 때 제일 짜증 났어 진짜. 야. 충전 구력이야. 오늘 빨리는 날이었는데. 이게. 뜰 때. 몰아서 뜨더라고. 아까 따윤님. 막 몰아서 떴잖잖아요. 그 때 많이 먹었어야 돼 아직 한번더 있습니다 기회 세번 와요 지금 옵니다 이제 흐름 그렇지 아까는 좀 썰물이었어 왔네 이게 뭐냐 하프 하프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면 안될까요? 왜 이 자리가 개패네 개패 이 자리가 이게 좀 기다리면은 와요 이게 이게 조작게임이라 기다립니다 악몽 생각나지않어? 마지막에 바꿔주길 바라는거지 남매의 전 아 자꾸 침선생님이 밀어주실대 이러면 안될네 난리만 했니 난리만 했니 난리만 했니 안되겄어 안되겄어 아니 나 땡은 아니더라도 땡은 아니더라도 뭐 굿핑 독사 장비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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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Install niños Rob 라고 뭐 아리만 이거 자리 한번씩 바꿀까? 아니 자리 탓은 이제 아마추어들이나 이렇게 makers 와만 하프 와만 indique 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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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장맨 이분은 고민하고 하프 치시더라고 집장맨 독사 집장맨님 좀 뜨셨어요? 원래 스피밋고 싸우는 거 같은데? 따연이님 오랜만에 달리는 거 같은데? 아 저 왠지 옆에 다 죽길래 다 죽으실 거 같거든요 따당! 따당! 따당으로 쳐요 빨리 치시지 드세요 아 돈 가진 사람이 안 풀어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은 방법한다 가진 사람이 안 푼다 아 통수 쓰고 싶다 가진 사람 많이 풀었는데? 통수천사님 많이 푸셨는데? 하프요 어 통.. 통수만 삽니다 저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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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를 열었는데 한 게임이 써 있을 때 가기 안죽십니다 나는 끝난 것 같은데 내 차례는? 이제 좀 다른 사람한테 돌아갈 것 같은데 아 빙인데 왜 따당 해주세요 빙 따당 따당 아니니까 내가 뭐 고민해볼 패를 주던가 나한테 고인이라도 하지 그러면 죽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좋은 것만 죽잖아요 나한테 끝이라도 가보라도 줘 진짜 그러면 언제까지 롤만 할 것인가 즉시 이동 배틀 4점 4점 히어로즈 내 생각에는 서로 땡잡이야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서로 땡잡이야 땡잡이 땡잡이 그래서 일반 족보 끄네 여덟끝 여덟끝 이런거 이런거 끄네 그리고 세룡한테 밟혀 나 진짜 가보밖에 없었어 뭐 이거 방플이야 얘네들 다 방플이야 꽝꽝맨님 땡잡이였네 땡잡이였네 땡잡이였는데 급하게 바꾸셨네 나는 4땡이었어 하프 아 4땡이었는데 바꿨다 아 이분들이 그렇게 심오한 생각 갖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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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죽고 그런거 다 의미 없습니다 거의 하프 거의 안죽어요 아 게임에서 감정사하네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광이 안보이잖아 광이 여기 붙었어 광 붙었어요? 광이 너무 안보이잖아 이거 봤자고 하프야 오? 아 진짜 붙었나 보다 뒤져보라 아니 저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이 너무 안보여 진짜 이거 하프 좀 붙었나 보네 아니 많이 붙진 않고 조금 조금 조금이면 한 번 뒤져볼란다 하프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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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받을께유 디스플레아폭 아아 아 이게 느낌이 쎄하다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야돼 유곡방 냉잡이유 장배는 아아 이제 생각을 좀 하겠다 이거지 생각하면 되야죠 게임을 핸드폰 전환전 키지 않나 모르겠어 아니 근데 생각하는 생각하는 빠바를 하고 있어 저는 꺼지기 전에 한번 싹 깔아 드려야 되는데 하프 근데 내가 9픽을 이길게 아예 없어서 어차피 하프 양쪽으로 되어있으면 하프 하프 받아요 아 이게 3만 안 꺼내놨으면 됐을텐데 받을게유 진짜 말 많으셨다 아 아 이게 또 떠버려 이게 나한테 흐름이 오네 이제 떴어요? 떴습니까 예예 저 거짓말 안 합니다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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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프 ference 웃음 또 아프 아... 반대쪽만 갈게 반대쪽만 궁금하니까 받아요! 받아요! 에헤이 왜 이렇게 치는거 아닙니다 거기서 여기 선생님들 너무 너무 그 아... 그 치면 1억대요 진짜로 아... 판등게 너무 작은거 아니야 이거? 아 지금 키워드릴려고 받을게요 콜만 해야지 뭐 박보건 아 이거는 아 이거 너무 큰데? 거의 진짜 땡싸움이야 진짜 땡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갈 이유가 없어요 확실해? 네 알아서 확실해요 땡 있어요 냉자뷰 어 어 이거 니가 둘이 둘이 세경기네 그 방불이라고 말도안돼 꽝꽝맨 돈가지고 어 꽝꽝맨 돈가지고 축제버리네 거의 야 우리끼리 이제 그만하자 아 도끄 구사해서 이긴적이 없네 2억 남으셨어 1억 남으셨고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하이엠에 두 마리가 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하이엠에 두 마리가 와가지고 하하하하 1억이라도 먹어 먹었다고 막 사바나사자 죽으면 나오는 그 아니 할부가 진짜 큰일 없어 큰일 없어 하하하하 아 말수가 너무 없어지셨는데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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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착맨 퇴각하자 지금 분위기 안 좋다 하프 하프 슬슬? 여기가 좀 슬슬 돈이 좀 없기 시작해놔 돈이 말랐네 돈이 다 말랐네 여기 던 선수 있거든요 던 선수 6억 escuch 아 아 그러면은 내가 빠지고 던 선수 넣어야 겠네 아아 하damn 지금いき태iero 합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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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lr 아.. 콜 스까무짜 스까무짜 두번쯤은 않고 이번판에 담글라요 뭔데 뭔데 굴땡 꽝꽝맨이 광땡이고 딸이가 굴땡이야 스까무짜 스까무짜 광땡이야 광땡이야 뭐야 와 스까무짜 아 잘죽었다 잘죽었어 딸이 한숨이 들리는거 보니까 굿땡이었나봐 저 굿빙이였어요 아 굿빙 굿땡 아니 근데 꽝낭맨이 똥칸같아가지고 계속 꽝낭맨이 들어와서 그냥 죽었어 잘했어요 제가 끼면 죽는게 나요 하프요 우리같이 못하는 사람끼리 할 때는 그냥 떴을때만 따라가면 먹습니다 흥에 취해가지고 오바해서 굴아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사람 잡아먹으면서 그냥 조금씩 싸우면 돼요 근데 아예 패드 안줘 그거는 좀 기다려야돼 나도 아까 처음에 안뜨더라고 나 이번엔 대차한거 떴는디 받을게유 판 좀 키워드릴까 아 뭘 고민해 하프쳐 아 내 기부한다 나 아까 먹었으니까 기부한다 하프 하프쳐 뭐 아 저 좋은거 떴어요 하프cho 하 exercises 아아 땅도 그건데 멍탄무리쿠사 습까묵자인데 저거 아니야 아니야 아 저 습까묵자인데 마! 습까묵자! 마! 타피옥가궁을 와씨 광땡이야 광땡이야 습까묵자 아니 그 통선생님 아직 전화 안 꺼주신거 같은데 따윈님 통찬둔 습까묵자 공벌레님 오셨다 저 돈 저 8억 저 8억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저 빨리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저 공벌레님 돈 진짜 먼저 습까먹는 사람이 임자 따윈님아 어딨어 공벌레님 돈 습까먹자 공벌레님 돈 습까먹자 공천님 재밌었습니다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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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이 이걸 어떻게 죽겠어 공벌레옵니다 공성생 떴어 공성생 떴어 ATM기 하프요 뒤잡으라 죽었어 뭐가 이게 다 죽어도 공벌레님은 또 하프쳐 봐봐 먼저 먹는 사람 임자야 저 빨리 패가 떠야돼 공벌레님은 무조건 따라오기 때문에 공벌레님은 무조건 따라오기 때문에 죽을께유 하프 하프 봐봐 공벌레님은 누구에요? 공혁준님 공혁준님 땡잠 택준석 불어요 그러면 택준석 택준석 봐봐 저렇게 먹는다니까 그래 저렇게 먹어 무슨 갑으로 쳐 이거 하프 그냥 하프라니까 저사람은 하프 택준 와 택ày 타위부 흑ёт 나 혁준상 아 혁준상 있을 때 쳐야 되거든 아 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저 진짜 이렇게 반가운 사람은 한 3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혁준상 분명 있다고 말을 좀 해주지 그랬어요 예 제패 안 보고 하품 흘렀는데 이겼어요 아 근데 더럽다니까 진짜 혁준상 그냥 해 혁준상 아니 또 시작이네 저거 내꺼야 이번꺼 이번꺼 내가 먹는다 이번꺼 내꺼요 내꺼지 내꺼 내꺼야 아 아 이걸 5억밖에 못먹었어 아 땡깍땡깍먹어 아니 동선생님 신심해하실까봐 자녀 좀 비켜드리려고 동선생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동선생님 내 양쪽사람만 뻔질나게 왔다갔다갔다갔다하는 아 저분 돌양이라서 뭐 땡잠이 그런거 생각할 필요없어요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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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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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콜해도 알아서 하푸 칠거 같은데? 아 이거 못먹겠어 이거 너도 못먹네? 크게 못먹겠어 내가 먹을 수도 없을거 같은데 혁준아 무섭다 진짜 여러분들 좀 적게 달리시더라구요 뛰면 달리고 무조건 달릴거거든요? 아니 저거 먹고싶은데 미치도록 먹고싶다 진짜 하트 언젠가 먹고 말거야 풍청 빨리 좋아 출근때문에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어디가 4명이서 어떻게 쳐 1명 영입해 던? 아 지금 던 꼬드기고있어요 아 운대요 운대요 던 운대요 펌키대요 그래 세화 오늘 수고했어 하프요 다들 재밌게 치다가세요 충전하고 가 충전해놓고 가는게 좋아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세번째판이었어? 아 나 계속 지금 던 초대하고 어 그네? 하프 누르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다 하프 눌렀구나 나 천만원만 넣었다 천만원만 넣었다 혁준이만 믿고 간다 때는 6년전 2010년 가을이었다 공원에서 지나가기만하던 가벼운 낙엽이 튀은 것 같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코라 찌잖아 12억 12억 속방 아 뭐야 혁준아 왜 빠졌어 아니 이런걸 저기 장사로 달리는거 아닌거 같거든요 따윤니님 어설픈 연기 하다가 저털렸잖아요 헉 보물고블린 한번 먹었고요 왜 어설픈 연기에요 그냥 그냥 하지 하프야 혁준이 빠지는거 봐 대박이야 하프야 하프야 따윤니님 계속 승부해서 계속jos,시 그 지시네 공벌레씨한테 지시면 좀 심각한거 알죠 니아 무슨 말씀이세요 공벌레님이 이겼어요 니 3최떵잠이자꼬 가보와한테 밟혔재라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어디 누구가하시는건가 사람들도 안esse 크기 간실 금방이에요 육aly 아 던님 오셨구나 삼들 날려라 날려라 빠론따따따따 이파의 광땡 이파의 광땡 허잇 허잇 천적이네 천적이야 만나물 밟히네 천적이네 머리 감싸지네 갑니다 장연장연치 오셨구요 돌약 피갤도 안해 아 웃겨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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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폐가 너무 잘 건져있다 돌약이 폐쩍 쏘면 어떻게 이겨 두 바퀴 하프에요 하프 아니 폐가 잘 풀렸다고 마음땐따물요 언제까지 지르실라고 지금 아 뭐하세요 천적밖에 안되네 하프 0번 누르고있었어요 호리랑캐 아니 폐 가리고 치세요? 명치만 보시나 이분 땡잡이 안잡혀요 그 장땡 광땡은 땡잡이 안잡혀요 빙 너무 안좋다 이 폐 골? 장땡도 안좋고 장땡까지 맞을거에요 뭐야 이게 패스 순서대로 4교만 하면 이기잖아 합붙여야지 아 너무 안좋다 어? 공벌렌치 저기 최고끝이 세끝이거든요?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오글해서 어떻게 저거 자리나 자겠어 저희 막걸리 한잔 먹고 갓빙, 갓빙 떴는데 전량에서 하이브리드로 바꾼거 같지 공벌렌치 죽을줄도 알아요 예예예 패 너만 좀 죽어야죠 아 좋다 이 패 달려 뭐냐 왜이러냐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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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맄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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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able 하프 어차피 죽을사람 죽겠지 음 죽어요 하핫 đấy 저기 삼광 저거 보이죠 저거 안 보고 달려요 brightly 하핫 삼광이랑 여기안 보고 달리고 있어요 홀렉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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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은 안먹히네? 그냥 가야겠네 저분은 안먹혀 저분은 마법 이뮨이에요 다 눈치봐서 죽는데 저분은 안죽어 아 나 웃겨 죽겠네 진짜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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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달려도 못 이기는 파는 빨리 빨리 죽어야 됩니다 아! 왔다 아! 죽어요 저렇게 망치면 또 무서워 따라가기도 현재 배팅을 봐야돼 아프다 그 시기하네 저 배팅좀 해보고싶어요 무슨 그니까 리노덱 나와야된데 리노덱씨도 합켜가지고 또 뭐야 아이 계속 망통 한끗 이렇게 잡히는데 배팅을 어떻게 해 지금 바람을 바꿔야돼 현재님 다들 어디 가셨으니깐요? 바람을 바꿔야된다고요 돈으로 5끗 3끗 5끗이 젤로뿐 끝이였어요 알렸거든요 그게 바람을 바꾸는거에요? 예예예예 돗대 부러졌는데 아니요 지금 이제 바람이 일로 오죠 돈을 좀 맞췄기 때문에 한게임쪽에 아니 돗대 부러졌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 이해가 안돼 혁준이가 있어야만 해 난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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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리노덱씨도 한번만 하프? 하프?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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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게유? 조건을 얼마나 까다로울지 척춘상이 하프를 달린 판은 끝까지 가 죽진 않아 중간에 죽진 않아 아 아 너무 부끄럽다 아 동걸레 뻥카치면 같이 뻥카치라 그랬는데 그 길인데 왜 다 쿨야? 쿨하니까 안합니다 같이 뻥카치면서 둘이 쇼부보라 그랬는데 마이크 하프요? 형 이거 안된다 이거 나 어떻게 하든 일인데? 일인데? 삥 이 분들이 죽을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그냥 수프기 때문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기엌구먼이요 좋아좋아 좋아좋아 하아 하아 들어와 저 혁준이 우전심리전 아니야 저거 들어와들어와들어와 그러다가 또 터져 38 또 터는다고 3813 아닙니다. 다음 페이 믿고 가는거에요 저 지금 아니에요 받을게유 하프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또 38 터졌어 저 터져요 또 저 터지고 또 그 역할 따윤니님이 잘하거든 가만 봐야돼 이거 봐봐 하프 하프 한번 더 치자 벌레야 같이가자 그럼 나 안껴 안껴 나 이런판 안껴 아 나 리스크있는판 안껴 안껴 아 난 저긴줄 알았지 플러핑 계사 계획도 다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주시 아니 장현재가 달리면 빠져야돼요 장현재가 달리면 빠져야돼요 내가 1대1 아니까 얘 아니거든 근데 1대1은 아 전님 달리면 따라가면 안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공벌레랑 1대1 1대1 치면 무조건 이긴 해 아 이거 혁신선거니까 판이 이상해지네 저는 공벌레님 먹으러 왔기 때문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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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깜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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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뼴희 히호스의 거미 맵에 거미시종이라고 있어요 1분 지나면 자연사 하거든요 공격 안당해도 그 느낌이에요 지금 공벌레님 가자 구월넬으를랴 눌려라 바딱 하하 가adı 하프!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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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고혁주님 뛰면 뛰믹니다. 아, 안 뛰어. 나 안 뛰어. 난 실례. 하프요? 어?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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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나 봐. 나 오린이야. 이거 시켜야 돼. 와! 하프요? 이걸래? 십삼어? 이걸래? 나 몰랐는데, 왜 2억을 태우고 있던거야? 아, 못돼? 안 될 텐데? 안 되지. 안 되니. 공벌레님 옆에서 계속 합하다가 되게 냉정하게 안 되지. 하프요? 공벌레님? 결과적으로 오래 살았네요? 공벌레님.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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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냉정해져가지고 안되지 한반도 더 즐겨야되기 때문에 오래 즐기려왔기 때문에 예 돈을 줄 수 없음 다시 이제 밖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튕겼니 왜 튕겼니 왜 튕겼니 아 오긴이었구나 몰랐네 벌레님 들어오셔야지 더 아 아 이거는 침창 사냥이 없네 하 아 아 고님 잠옵니까 저요 네 만원만 갑시다 아 무슨 만원이냐 저거 때 여기 해물탕 받쳤거든요 4만원 받쳤거든요 그때 아직 만원밖에 안 지셨잖아요 치킨은 지십시다 저희 치킨이요 지금 만원이면 치킨 남았는데 아이 빨리 오세요 12큐로 지릅시다 아이 잠깐만 아이 빨리 오세요 빨리 아 빨리 가야되요? 네 아니 만원만 해가 만원 안그러면 우리 거의 타짜만 가야되요 금은 진짜 한명 빼고 다 죽어 아니 그 타짜만 다 죽어 오늘 오바타 모을거같은데 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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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만원정도 더 할수있지 우후 세가 몇마리야 네마리야 빙 다섯마리구나 세가 세가 다섯마리 크아 다섯마리 세가 다섯마리 세가 다섯마리 이랑 파리랑 알리 저 똥패잖아 똥패 똥패 똥패잖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린데 잘 이길 수 있으세요 아이고 알림이 찢어지고 예예예 아니 알림 무서우면 안찢어 벌레님 이거는 따윤이 한번 치자 예예 아니 왜 죽어요 어 아니 너무 꾸졌어 세가 다섯마리 같아서 아니 벌레님 벌레님이랑 할라그랬텐데 벌레님하고 할라그랬텐데 와 perpet 격중상 숙제 좀 하라고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채팅창에서 숙제가 뭐예요 예에 숙제가 방송이란건데요 아 아 방송이 숙제예요? 예 그 한 하시죠 아 아 방송할 방학숫제 밀리면은 이제 ㅈ대는거야 벌레가 더 쳤으면은 무조건 알림 죽었는데 하 벌레가 안쳤어 저 거참 사람인데 벌레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거든요 일단은 아 제가 사람인 거 아는데 네 일단은 사람이에요 골벌레님이라고 정확하게 명칭 불러드려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특약 얻어서 그게 음향 전문가 김벌레씨도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해주세요 아 예예예 춥고 저 지금 치킨 넣으러 가고 있거든요 치킨 넣으러 가고 있거든요 공벌레씨는 따라올 것 같은데 레드씨는 죽을게요 아 애매해 아 치킨 들어갔어요 저기요 저기요 안씨야 이거 땡값 좀 나오거든요 하프로 하프로 먹은거라 땡값이 좀 나올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1억4천 땡값 저 2억 빼갖고 2억 땡값을 거의 예예 공혁주님이라면 믿고 따라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지를 수 있었죠 가자 혁준아 가자 네 가자 혁준아 배가 이렇게 안 불러요 약간 바람을 바꾸려고 그렇게 부었습니다 하트 하트 공벌레님하고 든든해가지고 그 유명한 초코플레이어중에 한국 김민수라고 있습니다 현대씨 늦었어요 차민수씨 아닙니까 공벌레씨 죽어가거든요 그게 언제적 오프이야 하트 하트 그거랑 똑같이 저는 그거보다 낫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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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Alt 하려면 어 이번엔 김민수씨는 동창중에 있지 않아요? 한명쯤은 있는데 김민수씨 조용한거 보니까 누가 영웅에 숨기고있어? 암행어사야 누가 숨기고있어? 누가 숨기고있어? 가자 가자! 달린다 달려 뭐야 달린대매 달려 아니 4구 대기패가 두개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릴만해요 4구면 4구 가서 지릅시다 그럽시다 4구면 4구 가서 지릅시다 여기서 지르지 말고 그래 일단 가서 질러 여기 상관없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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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먼구사 있었네 들어가서 하자 달려라 아니 떴어 달려라 쟤는 돈 8천만원 밖에 없어 하프유먼 하프 4명인데 한끝은 아니야 구사에 쓸수도있어 먹었습니다 마 스까먹자 흠흠 스까먹자 멍고사가 치사하게 마 스까먹자 니..니만..니만 먹노 스까먹자 스까먹자 멍고사가 없네 서울에서 이런거 못먹어봤게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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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싸먹자 하프 콜 콜 콜 아아 이거 나와야돼 어 딱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하프 아따 사고가 나올 수는 없는거 같은데 그냥 사고는 나올수 있어 하.. 나올수가 없을거 같은데 하프요 벌레님 달립시다 벌레님 뭐하는거야 잠깐 미쳤나봐 커 이거 어 어 에이 밧줄치고 나오시지 아 나 이거 억울한데 잠깐만 땡잡이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난 땡잡이였어 아 나도 땡잡이였대 스읍 아 진짜 고민했는데 그니까 저 공혁준 저 공벌레씨가 자꾸 혼선을 일으켜서 그래 하프요 하프요 땡이 아닌데도 막 달리니까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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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 흑 왜 아 이게 다야 흑준님 탈주했어요 아니에요 음 돈 다 떨어져 죽었는데요 예 어떻게 해주시는걸 끝난거에요 아 아니예 아 돈을 그냥 돌보듯이 보시네 하프요 어머 진짜 들어오자마자 첫판에 오렌지를 흐oop 대단한 분이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두번째 이벤트 넥슨은 도토리를 취급하라 두번째 이벤트 레진주 잡어 거의 메이플스토리 10주년 기념 토요일 경험치 두배 이벤트 급이거든요 출석 이벤트도 겹쳤어요 출석 이벤트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몬스터 잡으면 랜덤으로 메이플템 줄 때 있어요 지금 그때 같은데 하프 하프 관전자로 꽝꽝맨 불러서 중계하라 그래 하프요 하프 하프 먹으싶음 헐 가서 받아야 헐 이제 슬슬 복구하고 자러 갈까 혁준이 오면 에이 그거는 이제 잘먹는 사람 고역주 조련사만이 먹을 수 있어요 고역주 조련사 뭡니까 아이고 결제가 안된다 잠시만요 결제가 안된다 천천히 하세요 시험시험합시다 삼천만원 형은 적다 따당 따당 뭐야 따당 친거야 예 따당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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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내주다 에이 안해 따당 아니 뭐하는거야 잠깐만 콜 콜 콜밖에 안돼 진짜 삼 보자 한번 드릴라고 아 여덟것은 좀 아니지 여덟것은 좀 아니었다 아 여덟것은 좀 아니겠어 아 따당으로 자꾸 약올렸다는거 아닙니까 그쵸 나쁘네 진짜 여덟것은 좀 아닌거 같은데 하프 갑니다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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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에 익숙하지가 않네요 하프 혜진이 올 때 됐지 않았어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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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냐 깔끔하게 윤곽 하프 이 판 별로 나가려날거 같은데 빨리하고 저 빨리 공벌레거 빨리 먹읍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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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없으니깐 지금 몹 떴어요 몹 떴어요 빨리 나가야지 죄송한데 최종 승자는 아마 제가 될것 같거든요 저 69개요 오늘 저 따뜻한 방에서 예 저게 현금으로 10만원정도해요 지점 69개 와우에서 레이드하면은 그 보스몹이 나오면서 막 뭐라고 대사하잖아요 지금 그거같아요 아 그 생각 딱 했네 딱 그단계 지금 보스몹 나오면서 장사 오늘의 승자는 내가 될거거든요 아 나 진짜 쓸데없이 재밌네 이거 아 채팅창에서 돼지저금통 닥치라고 제 밴 밴 먹일까요? 좀 예의가 없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예 저금통이 누가 되어있지는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형 이거 오래가하면 안되겠어 서로 현지야 콜 나도 콜할래 네 여기서 승내죠 아 예 하나 또 두 끗 자 가겠습니다 아니 여덟은데 왜 하프 안해줬습니까 다ischer 먹었어… 제가 눌렀는데요 제가 하프한 거예요 저쪽에서 콜받은 거 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 하… 공벌레 또 잠깐 왔는데 현재가 방해했네 reached 하프 후 하프 숨견 2 3 파이였 숨견 2 8 6 하프요 아 이 런파 느낌이 안좋다 웬만하면 바로 안죽는데 바로 죽어야지 떴어 이거 누구 마! 스까먹자! 아 가자 떴슬리 없는데 신창민님은 떴슬리가 없는데 아 이거 9-3 입고 가는건 아니야 스까먹자 시장끄리라고겠네 뭐고가져 내가 먹었네 딱 내가 먹었어 알리 먹었지 8끝 8끝 저 장땡이랑 1-8-3-8 애기패였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쇼 2가 나왔을 뿐이에요 어떻게 그걸로 하플칩니까 양심이 없어 아 저분은 따닥 쳤어요 매너있게 그래도 따닥이면 좀 후진패란 소리야 우리 하프 쳐야돼 저사람 하프요 하프 치는 소리야 따닥이라는거에 이미 쫑팬건 느낌이 왔어 하프 종이로 넘어가려갔잖아 하프 하프 아 왜 나는 구역주님이 계실때 왜 이렇게 안뜨는거야 아하 세번 만났는데 세번 다 밟혔어 왜 내가 저 5억을 먹지를 못하냐 뒷잡으라 아 아 저 혁준궁꺼 내껀데 한 1억정도만 맞춰서 먹어야겠다고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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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둘다 장들고 뭐하세요 빨리 저기요 안돼 질수가 없어 장이 겹쳤는데 내가 어떻게 져 아 진짜 너무한다 저건 좀 아 아 5억 남았어 빨리 먹어야돼 아 야 사실 마음이 없는데 저분 이벤트 얼마 안남았다고 그래도 아직 보스모 피 한 60%는 남은거 같은데 이것도 맞춰줘야겠네 일일 아